다다나 크루! 우리 이찬욱! 이렇게 였고요. 저희가 어... 저희의 공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레드크루는 레드크루 공식 인스타그램, 레드크루 언더박 코리아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오늘 공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님과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크루 다다나 크루 이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랑 사진 찍고 싶으시거나 티박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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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유튜브 엔더포트루 지시가 나와서 구독조회 알려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엔더포트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confirma님과 함께하러 오고 있어요. 함께한 사진 찍고 싶은 거고요. 저희 유튜브 엔더포트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엔더포트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이퍼포트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준비하시고 소세요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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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면 Motilations 감사합니다.